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기초학부의 재학생인 22학번 김학희입니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FGLP에 오면 매일같이 학교에 막혀서 수업만 듣고 과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쉬는 날을 이용해서 놀러 다닐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금, 토, 일 쉬는 날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같이 라스베가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희 라스베가스 가서 뭐하죠? 첫째 날은 라스베가스 거리를 구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캐니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메인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지금 우버가 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지금 우버를 타려고 기숙사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탑승 수속을 마치고 이제 게이트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미국 국내에서는 진짜 신기한 게요. 뭘 벗어야 하죠? 신발도 벗어야 하고요. 옷 옷도 벗어야 하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비행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비행기가 2시간 20분 지연이 돼서 밥을 먹고 과실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어요. 6시간 연착이 돼서 계획대로 못 탄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아쉬운대로 급하게 우버 타고 메인 거리로 나왔거든요. 메인 거리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브라이스 캐니언에 와 있는데요. 브라이스 캐니언은 흙이 암석이 된 거라서 100년 뒤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서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번 캐니언 투어의 하이라이트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정말 이 광활함이 카메라에 담겨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와보시길 바라요.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은 주말 쉬는 날이어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왔는데요. 유시버클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버스 하나만 타면 무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시버클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트를 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버스를 타는 방법입니다. 바트는 지하철 같은 걸로 한 4.5달러 정도면 샌프란시스코에 올 수 있고요.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클리퍼카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학교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보통 돈을 안 내고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들어와서 티켓을 구매했고요. 들어가서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5층 테라스에서 쉬고 있는데요. 미술관이 되게 엄숙한 분위기여서 미술 작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학교랑 가까워서 가기 굉장히 편했던 점이 좋았고 현대미술이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9시 30분 정도 되고요. 저는 유기화학 수업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화학이랑 뒤에 교양 수업인 먹이식물 수업이 있어요. 유기화학을 선택한 이유는 저번 학기에 디지스트에서 유기화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먹이식물 수업은 필드트립 약간 현장 답사 같은 실습이 있거든요. 그걸 또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시 30분인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유는 수업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근데 버클리에는 항상 10분 정도의 버클리 타임이 존재합니다. 항상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9시 40분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그래서 좀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기화학 수업 끝나고 공강이 있고 먹이식물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강 시간에는 먹이식물 중간고사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빨간 저 건물이 강의실입니다. 유기화학 수업은 300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대형강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수업 필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업은 자료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 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모두 다 받아 적어야 해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다시 점심을 먹으러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버클리에는 좀 신기하게 학교 건물에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기숙사로 돌아가서 기식을 먹거나 학교에 카페가 굉장히 많아서 카페에서 간단하게 먹거나 근처 치폴레나 버거나 이런 가게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기숙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학생증을 찍어야 안쪽 문이 열리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동이에요. 오늘 제 점심입니다. 여기서는 과일이 많이 나와서 과일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이 이상한 건 티라미시입니다. 생긴 건 조금 못생겨도 굉장히 맛있어서 항상 나올 때마다 떠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다음 교양 수업 중간고사를 준비하러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갈 거예요. 지금 보이는 도서관이 제가 갈 도서관입니다. 공부를 끝나고 이제 강의실에 가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공부를 했지만 역시 제 전공이 아니라 그런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희종 씨 잘 보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햇빛이 엄청 뜨거워서 밖에 있는 수영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UC버클리에는 수영장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선수용 수영장이거나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영장이어서 일반 학생들은 간단한 스트로베리풀이라는 수영장에 가야 합니다. 스트로베리풀은 저희가 있는 기숙사에 뒤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타디움을 넘어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돼요. 수영장에 들어왔습니다. 저 끝은 한 3m 정도 되는 깊이고요. 여기는 사람 허리 정도 되고 저희는 저 끝에서 수영할 거예요.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수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열심히 놀다 오겠습니다. 신나게 수영을 마치고 씻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 10년 전쯤에 접영까지 마스터한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은 교류실에서 저녁을 해 먹으려고 버클리 볼 마켓플레이스에 가고 있습니다. 버클리 볼 마켓플레이스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스트립 스타일의 소고기를 구매했고요. 맛있게 먹겠어요. 예. 저희가 사온 스테이크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했어요. 정육점에서 살 때 딱 2명 먹으라고 서군을 해줘서 쉽게 고기만 딱 구웠습니다.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스튜드홈트 스토어에 왔어요. 대학에는 항상 이런 공식 스토어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공식 스토어에 왔습니다. 이 티링이 엄청 귀여워서 하나 사려고 골랐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후드티도 있고요. 디지스트도 귀여운 달구가 있어서 그게 있는 굿즈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버클리에는요. 뒤에 예쁜 동산이 있는데 거기 빅시라고 전망이 굉장히 예쁜 전망대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열심히 등산을 해서 도착했습니다. 동산인 줄 알았는데 등산을 했어야 하는 높은 산이네요.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유기화학 디스커션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 수업과 별개로 디스커션이 존재해요. 조교님들이랑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또 문제도 풀면서 배운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디스커션이 끝나고 공부를 하러 왔어요. 모핏 도서관에 왔습니다. 모핏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보다 조금 신식으로 되어 있고요. 디지스트의 학술정보관 3층 상위연람실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자주 가요. 저는 FGLP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UC버클리에 와 있는데요. FGLP는 Freshman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의 약자로 디지스트의 지원금을 받아 해외 유수대학에서 여름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GLP 프로그램은 UC버클리, UCLA, 하버드, 스탠포드, 위스컨신, 보스턴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4학기 이내 재학생이 공인어학 성적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저는 FGLP 프로그램을 디지스트에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많은 선배들이 이미 다녀왔고 또 동기들도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요. 해외에서 두 달간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거주할 수 있는 경험이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저의 학문적인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학 성적을 충족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지원 전에 여유롭게 어학 성적을 따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학교에서 주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준비하면 더욱더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C버클리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요. 사소한 이유지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게 또 심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적어져서 좀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이나 수업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일에는 과제 하나랑 굉장히 바쁩니다. 주말은요.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지 않을 때는 근교에서 놀러 다니는 편입니다. UC버클리 근처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자유를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들도 많고 회사들도 많아서 그렇게 구경하러 다닙니다. 또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두 달간의 세션을 모두 마치고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버클리의 메모리얼 글라드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두 달 동안 수업도 듣고 여기 음식도 먹고 외국인들이랑 교류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제가 거기에 동화되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수업 측면에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 진로에 나아가야 할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디지스트 글로벌 프로그램 중에 FGLP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FGLP 와보시길 바라요. 안녕!